첫 번째 세션은 김기동 선생님께서 시작을 하시겠는데 성남대의대를 졸업하시고 현재 마크원 병원의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싱글포트 서절에 대해서 이미 많은 강의들을 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내용을 전달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개원과에서 혼자서 수술을 하면서 또 싱글포트로만 하다 보니 콜레스텍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머전시 케이스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안전에 가장 가치를 두고 수술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우리가 싱글포트든 컨벤셔널이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심지어는 오픈 수술에서도 바이올덕트 인저리가 콜레스텍톰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학회도 MIS를 항상 강조를 하지만 자칫하면 이게 맥시멀 인베이시브 시추에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콜레스텍톰에서의 바이올덕트 인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모비디티, 모탈리티, 거기다가 비용 부담, 그리고 소송 그런 것들이 사실 특히나 1, 2차 개원가 쪽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큰 부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의 라이프 엑스펙턴시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인절이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내더라도 실제로 모탈리티가 바이올덕트 인절이를 경험한 군과 경험하지 않은 군에서의 차이가 1년에 거의 3% 정도씩 차이가 나는 걸로 해서 매년 간극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물론 환자분의 나이나 커모비티티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럴수록 해저드 레이셔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서전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높을수록 해저드는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팔로우 피리어드에 해저드 레이셔가 11% 이상 높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조금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발덕트 인절이 리페어를 손상을 입힌 사람이 직접 했을 때에 사실은 이런 11% 이상 더 증가하는 해저드 레이셔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수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당황하기도 할 거고 어떤 인식의 어떤 수술 장면에 대한 아니면 환자분 상태에 대한 인식에서의 어떤 문제 아니면 수술장 안에서 판단을 잘못했던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리페어를 시도했을 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자분에게는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덕트 인절의 원인으로는 당연히 서지칼 테크닉도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우리가 보통 아나토미컬 베리에이션을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빌리어리 쪽은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사실 인플라메이션이나 어드이전이 가장 흔한 원인이라는 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결국 어큐트 인펙션일 때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인플라메이션이나 어드이전이 심한 케이스일수록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고 미스인터프리테이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어떤 상황을 인지하고 인식을 할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할 때 사고 모델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람의 사고를 갖다가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거의 잠재의식부터 시작을 해서 배경 지식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 그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고, 지식, 배경 지식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배경 지식과 어떤 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풋 메모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즉각적인 반응하고 그리고 롱턴 메모리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것들이 순간순간 수술하는 순간순간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퍼셉션 부분에서 비주얼밖에 사실은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복관경 환경이라는 것이죠.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듣는 것과 그 다음에 촉각 이런 것들이 물론 복관경 할 때 아시겠지만 로봇 서질이가 아닌 다음에는 햅틱 센스가 있기는 하지만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것과 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주얼 센세이션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여러 복관경 기구 회사들 많이 참석하셨겠지만 가능한 한 좋은 퀄리티의 복관경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처음 20세기 초반에 복관경이 이제 막 활발해지기 시작할 때쯤에 인시던스는 빌리얼 인절리의 인시던스를 항상 오픈하고 복관경을 비교하는 데이터가 많았죠. 그래서 오픈에 비해서 복관경이 많이 높다. 2배에서 5배까지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2020년도에 WSES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것이 있는데 사실은 복관경 당시의 발덕트 인절리 프리퀸시 자체는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라는 것이고 하지만 한 가지 조금 강조하고 있는 게 전체적인 프리퀸시는 떨어지지만 간혹 가다 일어나는 발덕트 인절리의 시베리티리는 자꾸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마이너한 인절들은 확실히 줄고 있는 건 맞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라든지 어떤 경험의 축적에 의해서 공유에 의해서 줄고는 있지만 한 번 생기면 굉장히 시베어한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결국은 여러 가지 트레이닝이나 환자 셀렉션 그리고 요즘은 프리업 이미징 스터디를 특히 HRCT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예를 들어서 개원가에서 심지어는 CT를 구비하고 있지 않더라도 워낙 영상의학과 센터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 곳은 CT가 오히려 웬만한 2차 병원 초창기 CT들보다는 훨씬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의지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패션트 셀렉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꼭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부터 버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징 이키먼트 그러니까 복구 환경 기계 자체의 퀄리티 또한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인트로아웃 이미징에 대해서는 인트로아웃 콜렌지오그램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0.2% 대 0.3% 정도로 의미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술 중에 울트라 사운드를 하는 것도 도움은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들 하고 있는 플로어로 센서스 콜렌지오그래피 같은 경우에도 도움은 된다라는 게 지금 최근 추세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인트로아웃 콜렌지오그램 등이 도움은 되지만 그렇지만 루틴으로 권유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조금 더 중요하게 얘기들을 하는 것은 CVS입니다. 크리티컬 뷰 오브 세이프티라고 보통 얘기하시죠. 우리 캐롯 트라잉글이나 헤파토시스틱 트라잉글들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 때 크리티컬 뷰 오브 세이프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를 수술 도중에 얼마나 확실하게 파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발덕트 인저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서브 토탈 콜레스텍토미와 같은 출구를 마련하고 수술을 진행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고 오픈 컨버전의 경우에는 이게 과연 발덕트 인저리를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증거가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IOC, ICG 이런 경우에는 도움은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루틴 유즈는 루틴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리커맨드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한 가지 개원가나 2차 병원 쪽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큐트 콜레스텍토미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안에 심토미 그다음에 어큐트 임팩션이 진행한 지 48시간 안에 수술을 하는 것을 적극 권유하고 뭐 여기저기 리퍼됐다가 아니면 환자분이 수술 권유받았는데 약 먹고 견디다가 오는 경우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10일 안에 하는 것이 발덕트 인저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Preoperative Imaging 스터디는 정말로 철저하게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보통 제가 지금 강조되어 있는 부분들은 스타트할 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다이섹션을 시작하자. 그리고 조금 우리가 교과서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GB에 붙여서 수술하는 것이 노하우가 될 수 있겠고 보비라든지 일렉트리컬 디바이스를 쓸 때 특히 초반에 트라잉글 쪽을 헤파토시스틱 트라잉글 쪽을 다이섹션 할 때는 가능하면 낮은 에너지로 보비를 사용하자. 그리고 라데랄 시스틱 덕트에 있는 림프 노드를 시스틱 노드라고 하죠. 그런데 시스틱 노드는 특히 어큐트인 경우에는 대부분 발견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항상 시스틱 노드에 라데랄 쪽에 GB라는 것을 유념을 두고 시작을 하면 좋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렉트리컬 보비가 아니라 에너지 디바이스만 보통 리가쇼나 아니면 하모니카 같은 기구들은 특히 어큐트일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림에서 설명드리면 GB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방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능하면 GB에 붙이자는 이야기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크리티컬 뷰 오브 세이프티에 대한 그림이니까 이런 것을 항상 머리에 두고 수술을 진행하면 좋겠고 시스틱 덕트하고 메인빌리어리 덕트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크기 차이도 있죠. 그래서 특히 CT에서 환자 개별로 확실하게 어느 방향으로 가겠구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수술을 시작하는 게 좋겠고 주변에 혹은 요즘은 페이스타임 같은 여러 가지 영상으로 의견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동료들에게 물어보는 것을 절대 주저하면 안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브 토탈 콜레스텍토미와 같은 모디파이드 프로시저에 대해서도 항상 준비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술을 시작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제가 좀 심플한 콜레스텍토미부터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은 시스틱 아테리 클리핑을 했던 경우입니다. 할 때도 있고 요즘은 제가 리가시어를 특히 크리티컬 뷰 오브 세비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리가시어를 많이 쓰는데 이 케이스는 그냥 보비로만 다이석션 하다가 가끔 다이석션을 리가시어 쓰다가 좀 아테리 아시다시피 어큐트 임팩션일 때 부종이나 인티마 부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아테리가 좀 많이 두꺼워 보이고 이럴 때 예전에는 불안해서 클리핑을 일일이 하던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장면은 포스테리어 에스펙트 쪽에 항상 저희는 들어가지고 그 CVS를 확인하려고 이제 앞뒤로 계속 다이석션을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앞쪽에서 보이는 뷰가 보통 우리가 수술할 때 이 뷰가 루틴이 되기는 하지만 뭐 특히 뷰를 이렇게 봤다가 저렇게 봤다가 하는 게 조금 힘들더라도 조심해서 끝까지 확실하게 GB와 리버의 경계 그리고 시스틱 덕터와 리버의 경계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섣불리 라이게이션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시스틱 덕터에 스톤이 박혀 있어서 근데 많이 디지털 쪽에 박혀 있어서 다이석션 할 때 좀 고민을 하면서 했던 케이스인데 지금 뷰가 슈어를 쓰는 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카플러리 출혈이 조금 많이 수술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사용을 하는 거지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아까 안테리어 시스틱 아테리 라이게이션 했던 게 시스틱 덕터 라이게이션 할 때 조금 방해가 되고 사실 저런 식으로 클리핑들이 됐을 때 장기적으로 환자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쪽 프락시말 조메 라이게이션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덕터에 있던 스톤은 먼저 꺼내고요. 그리고 완료한 다음에 특히 어큐트일 때는 항상 백에 넣어서 드레인시켜 주시길 주신 걸 권유를 드리고 이 케이스는 엠파이마였는데 리가슈어만 사용해서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그 폰두스 쪽에 클린치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좀 데뷔이션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드레인되는 것들이 복광 안에 흘러내리지 않게 조심만 한다면 특히 어큐트 임팩션이고 프리오백 캔서 에비던스가 CT나 다른 이벨루에이션에서 없을 때에는 미리 드레인시켜서 수술 자체가 용이해지도록 하는 것을 크게 꺼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CVS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웠던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기본적으로 플런트 다이섹션 했을 때 구조물이 3개가 보이기 때문에 앞뒤로 보면 어느 게 시스틱 덕트고 어느 게 아떼인지 어느 게 림파틱인지 혹은 CVD는 아닌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루틴은 똑같습니다. CV에 항상 가깝게 확실한 구조물들부터 제거를 하고요. 그래서 트라이언글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면 아, 이제 저게 시스틱 덕트가 맞구나 라고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죠. 하지만 아직 모르죠. 지금 저 경우에도 CVD고 짧은 시스틱 덕트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리버와 CV 배드 사이를 다이섹션을 추가를 하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심스럽게 천천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테리어 쪽도 지금 아까 뒤쪽에서 봤을 때 트라이언글이 앞쪽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올 건데 마이난 구조물들과 섭티슈들과 커넥티브 티슈들 제거를 하다 보면 앞쪽에서 다시 확실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3번에 해당되는 것은 림파틱 패슬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1번에 해당되는 게 시스틱 덕트리, 2번에 해당되는 게 시스틱 덕트라는 걸 확실하게 확인을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확보된 CVS를 보고 나서 마지막에 베슬라이게이션을 1번에 리가쇼로 그냥 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시스틱 덕트는 아직까지는 클리핑을 합니다. 요즘 나중에 한번 이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시스틱 덕트를 리가쇼나 하모니스 카펠로 라이게이션하는 인비트로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앞으로는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연자분은 전남의과대학을 나오시고 디비전을 프로렉터를 수술을 하시고 지금 광주 KS병원에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최은수 선생님의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 KS병원 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은수입니다. 이모젠트 라파로스코픽 아펜덱토미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펜덱토미는 콜레시스텍토미와 함께 종합병원 외과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전신마취와 수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모로이드는 전문병원에서 더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월평균 수술 건수를 종합해 보니 아펜덱토미는 27건, 콜레시스텍토미는 25건 정도로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아펜덱토미가 몇 건이나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통계청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9년까지 다빈도 수술 질환별 순위 20위까지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2006년에는 9만8천건, 거의 10만건 정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담석증은 3만5천건으로 9위였습니다. 2019년에 와서는 충수 절제수는 7만5천건으로 6위로 내려왔고 담석증은 7만6천건 정도로 약 2배 증가하여 4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외과의사마다 치료계획 수술법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치료계획 수술과정, 영상 등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초음파 또는 CT 이미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평일 외래로 내원하는 환자는 초음파를 먼저 시행하고 신체검진상 페리토나이티스나 다른 질환감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업도맨 CT를 시행합니다. 이미지상에서 심플 아펜디사이티스인지 압세스가 관찰되거나 퍼포레이션 에비던스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심플 아펜디사이티스라고 판단이 되면 금식이 되어 있으면 당일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 응급수술을 시행합니다. 라파로스코비 아펜덱토비를 시행하게 되는데 저는 나이와 성별을 고려해서 싱글포트 또는 쓰리포트 서저리를 결정합니다. 20세 미만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싱글포트 서저리를 트라이합니다. 20세 이상은 미혼 여성인 경우에 트라이하고 남성은 웬만하면 쓰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어리고 여성이라도 너무 비만하거나 CT상에서 페리토나이티스 사인이 보이는 경우에는 쓰리포트를 인서션합니다. 아무래도 싱글포트로 힘들게 수술을 끝내고 나면 드레인을 아끼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수술을 결정하고 동의서를 작성할 때 항상 이런 그림을 그려서 환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혈관을 결찰하고 충수를 절제를 해서 배꼽으로 빼내게 된다. 염증이 심해서 충수 절제만으로 되지 않을 때 결장 끝부분을 절제할 수도 있고 결장 위쪽과 소장 쪽으로 염증이 진행되면 소장과 결장 일부를 절제하고 연결할 수 있다고 상황에 따라 확률을 달리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설명합니다. 쓰리포트로 진행을 할 때 제가 트로카를 인서션하는 위치입니다. 배꼽에 카메라 포트를 하나를 뚫고 맥버니 포인트 라인에서 ASIS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하나 반대편에 하나를 뚫습니다. 간혹 퍼포레이션이 보이고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되면 수프라푸빅 에어리어에 하나를 뚫고 카운터 맥버니 포인트에서 약간 더 위쪽에 뚫어줍니다. 개인적으로 라이트 콜론을 모빌라이제이션 하게 될 경우에 이렇게 인서션하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쓰리포트 수술 영상 보시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환자의 포지션은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에서 레프트 틸팅을 합니다. 오맨툰과 터미널 일리움을 정리해주고 아펜딕스를 찾습니다. 저는 에너지 디바이스 리가슈어를 사용 주로 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매수 아펜딕스를 정리해줍니다. 아펜딕시아 라터리가 너무 펄스가 좋고 묶고 싶은 경우에는 클리핑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아펜딕스 베이스를 정리할 때 너무 깨끗이 정리를 하고 라이게이션 하고 싶은 욕심에 간혹 이렇게 블리딩이 발생합니다. 다른 영상으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 부분을 간혹 조심하셔야 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정리가 끝나면 라이게이션 하기 전에 저는 라이게이션 하기 전에 베이스에 아펜디콜리스가 있는지 그라스퍼로 한두 번 정도 만져봅니다. 그리고 라이게이션을 저는 항상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드레인을 쿨대색에 넣고 수술을 종료합니다. 싱글포트 서저리 시에는 배꼽 정중앙에 2.5cm 사이즈의 스킨 인시전을 합니다. 이후 켈리로 배꼽 제일 아래쪽을 가볍게 잡고 들어 올려서 엘리스로 고정시키고 인시전을 합니다. 배꼽이 올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리트랙터로 배꼽 양쪽을 벌리고 인시전을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포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글러브에 12mm 트로카 1개, 5mm 트로카 2개를 각 손가락에 넣고 고무줄로 묶어서 운두 리트랙터에 걸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약 2년 전부터는 이런 멀티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펜덱토미씨의 글러브 트로카와 멀티포트 트로카의 차이점이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글러브는 복벽보다 저항이 약해서 복각 내에 충분히 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글러브가 부풀거나 터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글러브 트로카는 트로카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갑 손가락에서 달랑거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데요. 루프 라이게이션 시에 트로카를 같이 잡아서 고정을 하고 조작을 해야 해서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내공이 좀 부족해서 그랬을 겁니다. 싱글포트 영상 보시겠습니다. 카메라가 먼저 들어가고 저는 오른손으로 그라스퍼가 들어가서 오멘툼 스몰 바울 터미널 일리움을 정리를 하고 아펜덱스 위치를 파악합니다. 왼손 바콕으로 아펜덱스를 잘 잡고 그 다음은 주변 정리를 해줍니다. 스쿱과 파이팅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왼손으로 아펜덱스만 잘 잡고 놓치지 않는다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어렵지 않게 메소 아펜덱스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루프 라이게이션 시에 약간의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운드 리트렉터를 통해 들어가게 돼서 엔도룹의 바디의 강성이 업돔의 월머슬보다 약하기 때문에 휘어집니다. 그래서 엔도룹 바디가 휘어져 버려서 원하는 방향 그리고 각도로 조작이 생각처럼 잘 안됩니다.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해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대장학문 학회에 실린 오리지널 아티클입니다. 서울 원자력병원 선생님들께서 퍼블리시 해주셨습니다. 나파로스코픽 아펜덱토미 C에 루프 라이게이션 하는 것과 락킹 폴리모리 클립 흔히 제품명으로 해모락이라고 부릅니다. 해모락으로 라이게이션 했을 때 클리니컬 아웃컴에 대해서 스터디 해주셨습니다. 아펜디셜 스턴프 클로저 시에 188명에서 해모락을 이용했고 144명에서 루프 라이게이션을 했습니다. 두 환자군의 성별, 라이, 코어 모비디티, 시베리티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해모락을 이용한 경우가 컴플리케이션 레이트가 더 낮고 수술시간이 짧았으며 하스피탈 스테이도 짧았다고 합니다. 해모락에도 한계점은 있었습니다. 맥시멈 인턴 랭스가 13mm이므로 아펜딕스 다이아미터가 12mm 이하인 경우에만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 아펜딕스 스턴프에 에디셔널 슈처링을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티슈 인플라메이션이 심하거나 아펜디콜리스가 있는 곳에 클리핑을 하게 되면 크러싱 데미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논문을 보고 저도 싱글포터 아펜덱토미 시에 베이스에 아펜디콜리스가 없고 인플라메이션이 심하지 않다면 루프 라이게이션을 대신해서 해모락 라이게이션을 시도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 아펜디사이티스의 경우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로컬라이즈드 페리토나이티스나 압세스 포메이션이 보일 경우에 온셋이 길지 않으면 저는 바로 응급수술을 결정하고 온셋이 일주일 이상이며 인터벌 아펜덱토미를 목표로 안티바이오틱스 IV와 컨제머티브 트리트먼트를 결정합니다. 당연히 이런 판단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온셋이 얼마 안되었다 하더라도 막상 들어가보면 도저히 일레오시켓토미 또는 그 이상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또 인터벌 아펜덱토미를 목표로 안티바이오틱스 트리트먼트를 시작했는데 증상 호전 없이 약화되어 뒤늦게 수술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렇게 디시전을 하고 나서부터는 일레오시켓토미 비중이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오멘툼과 터미널 리움을 먼저 정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페리토나이티스로 인해서 어디에 이전되어 쉽지가 않습니다. 아펜덱스의 베이스가 보입니다. 베이스는 깨끗한 모습으로 정옷을 잡고 다이섹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이스가 괜찮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이섹션만 되면 묶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C컴 뒤쪽으로 아펜덱스 팁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펜덱스 바디를 잡고 아펜덱스를 따라서 천천히 다이섹션 하면 박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C컴과 붙어있는 경우에는 레터럴 사이드를 먼저 박리를 하여 들어주고 어느 정도 들린다면 미디얼 사이드로 접근해서 메소한펜덱스를 정리합니다. 아펜덱스 베이스는 깨끗한 상태로 루프라이게이션 하고 드레인을 인서션 했습니다. 이때 꼭 저 아펜덱스가 있었던 공간에 압세스가 생기지 않도록 드레인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뜻대로 잘 유지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번 케이스도 포퍼레이티드 아펜덱스 사이티스입니다. 터미널 일리움이 페리토니움에 어디에 전된 것을 떼주면서 아펜덱스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베이스 인플라베이션이 좀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식혜통미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메소 아펜덱스와 펫티슈를 다이섹션을 하였습니다. 최대한 정리를 해준 뒤 엔도지아에이를 이용해서 리섹션을 합니다. 예전에는 스테이플라인에 리인포스 슈처를 했었는데 인플라메이션으로 단단해진 조직이 끊어지거나 블리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석션으로 살살 눌러보고 스테이플라인이 터지지 않고 유지가 되면 피부링 글루를 뿌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테이플라인에서 라인이 센다거나 하면 일리우시켓토미를 시행합니다. 다음은 포퍼레이션 되어 로컬라이즈드 페리토나이티스와 압세스가 있는 온셋이 일주일 이상 된 케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2주 전 발생한 복통을 주소로 내원한 63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터미널 일리움 이데마와 셀링이 심하게 있고 압세스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안티바이오틱스 트리트먼트를 시작하고 열흘 뒤에 CT를 팔로업했습니다. 월업된 모습이고 터미널 일리움은 좀 더 부드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랩이 이상 없고 증상은 없었으며 피오메드로 변경 후에 퇴원하였습니다. 그리고 8주 뒤에 CT 팔로업을 했더니 아펜딕스만 깨끗하게 보여서 정규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환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인터벌 아펜덱토미 시에 복각내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이렇게 잘 박리가 되는 캡슐에 의한 어데이전이라서 진행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살살 쓸어내려주면 박리가 잘 되는 편입니다. 아마 내원 당시에 바로 수술을 했다면 일류식 핵토미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제목과는 다른 결말이지만 저는 인터벌 아펜덱토미를 하게 되면 항상 식핵토미를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선생님은 박만우 선생님이신데 영남대 의대를 나오시고 콜로플로토로지를 전공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대구 구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강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병원 외과 방문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머전시 라파라스코픽 허니아 서들입니다. 먼저 이머전시 허니아 서들이 그리고 인카스레티드 허니아의 치료 알고리즘 그리고 라파라스코프 OP의 장점 그리고 이머전시 허니아 서들의 인터내셔널 가이드라인 트렌드 그리고 각 그룹에서의 이머전시 인구의 날 허니아 서들이 저의병 케이스 결론순으로 보시겠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인구의 날 허니아 서들이 중에서 5에서 15%에서 인카스레이션 그리고 스트랭귤레이션으로 이머전시 허니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카스레티드 허니아의 치료 알고리즘을 보시면 먼저 인카스레티드 허니아로 진단된 경우에는 스트랭귤레이션 사인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 스트랭귤레이션 사인에는 스킨의 칼렛 체인지, 히트니스, 페인 그리고 정상이 24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 피로토나이티스 심픔이 있으며 이런 스트랭귤레이션 사인이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뉴얼 리덕션을 시행해서 매뉴얼 리덕션이 성공한 경우에는 입원에 있는 기간 동안 또는 30일 이내에 일렉트로 OP를 시행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리덕션이 실패한 경우나 스트랭귤레이션 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머전시 OP를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매뉴얼 리덕션은 70% 정도의 환자에서 효과가 있으며 스트랭귤레이션 사인이 있는 경우에는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매뉴얼 리덕션을 시행할 때는 아날제시와 그리고 세데이션 목적으로 IV 몰핀 그리고 IV 미다졸람을 인젝 후에 리덕션을 시행하게 되겠고요. 약효가 나타나는데 5에서 10분 정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리덕션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트렌들렌 버거 포지션에서 리덕션이 더 잘 된다고 하며 다이렉트로 누르는 경우에는 머치룸 이펙트 때문에 리덕션이 잘 안될 수가 있어서 허니아의 넥을 이론게이션 시켜서 컴프레이션 하는 게 리덕션이 더 잘 되겠습니다. 이머전시 인구에 대한 허니아 서젤에 대한 인터내셔널 가이드라인 보시겠습니다. 이머전시 허니아 서젤에 대한 옵티말한 서지칼 어프로치에 대한 에비덴스는 없으며 각 케이스에 따라서 테일러된 그런 OP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콘타미네이티드 서지칼 필드에서는 메시를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꼭 사용해야 되는 경우라면 리스카의 베네핏을 꼭 고려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머전시 인구에 대한 허니아 서젤의 트렌드 보시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737개 병원에서 만 3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와 연구한 자료입니다. 이머전시 허니아 서젤에서의 허니아 타입 보시면 인디렉트가 4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다이렉트가 23.8% 그리고 페멀할 허니아가 16.1%였습니다. OP 방법 보시면 TPP가 점점 증가되어서 2019년에 38%로 가장 많이 시행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오픈 방법인 리텐슈타인 OP가 35.5% 그리고 TPP가 11.1% 시행되었습니다. 이머전시 OP에서 바울리 섹션은 8.8%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머전시 인구에 대한 허니아 서젤에서 라파라스코프 OP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 라파라스코프 OP의 장점을 보시면 먼저 이 아트로젠익한 그런 트라우마를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유모 페르토니엄이 인터널 링을 와이드링 시켜서 리덕션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며 다이렉트 비전 하에서 피사렐의 바이빌트를 쉽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바울리 섹션을 줄일 수가 있으며 라파라스코프 프로시저를 시행할 수 있고 반대측 허니아를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그룹에서 시행한 이머전시 인구에 대한 허니아 서젤이 모시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발표된 논문이고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 병원에 685 케이스의 TPP를 시행했고 그중에서 47 케이스를 이머전시로 OP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오가닉 섹션을 9 케이스 시행했고 바오르르 4 케이스, 오멘텀 2 케이스, 앞에 1 케이스 그리고 테시스 2 케이스였으며 오픈으로 컨벌전한 케이스도 2 케이스 있었다고 합니다. 메시 임팩션을 포함한 그런 특별한 컴플리케이션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17년 동안 이머전시 인구에 대한 허니아 OP에 대한 논문이고 이 그룹에서는 다른 그룹과 달리 바오르르 섹션을 시행한 경우에는 세컨드 스테이지로 대부분 OP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17년 동안 오픈은 54 케이스 그리고 라파는 52 케이스 시행했으며 바오르르 섹션을 오픈해서 16 케이스, 라파에서 7 케이스 그리고 바오르르 심플 슈처를 오픈해서 3 케이스, 라파에서 1 케이스 시행했으며 메시 임팩션은 오픈해서 1 케이스 있었지만 라파에서는 1 케이스가 없었다고 합니다. TAPP를 시행한 46개 케이스에서 오픈으로 컨벌전한 케이스와 1 케이스를 제외한 45 케이스에서 허니아 세액을 라파로스 구부로 완전히 리덕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메시 리페어 시기를 보시면 퍼스트 스테이지로 메시 리페어 시행한 케이스가 TAPP 바오르르 섹션 시행한 케이스에서 1 케이스 있었고 그리고 세컨드 스테이지로 메시 리페어 시행한 케이스가 TAPP에서 바오르르 섹션한 케이스 5 케이스 포함해서 7 케이스에서 세컨드 스테이지로 메시 리페어를 시행했고 퍼스트 홈에 메시 리페어 시행했고 컴플리케이션은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병원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800 케이스에서 허니아 오피했고 제가 그중에서 라파로 700 케이스에서 허니아 오피 시행했습니다. 제가 라파로 허니아 오피을 한 700 케이스 했지만 이머전시로 라파스 고피한 케이스는 찾아보니 한 케이스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시행한 이머전시 오피는 5 케이스였고요. 그중에서 90대 이상 디섬리아는 환자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오픈으로 리텐츠 사인 오피 시행했고 바오르르 섹션한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저희 병원 전체에서는 이머전시 오피가 23 케이스였고 남자가 10명, 여자가 13명이었고 오픈 22 케이스, 그리고 라파가 저희 병원 원장님께서 하셨던 케이스가 1 케이스 있습니다. 인데렉트가 9 케이스, 다이렉트가 2 케이스, 그리고 페머랄 허니아가 11 케이스로 가장 많았고 옵쥬레이트 허니아가 1 케이스 있었습니다. 마치 후에 봐도 리덕션된 케이스가 5 케이스로 21.7%였고 바오르르 섹션 시행한 케이스도 5 케이스 있었는데 아마 오픈 케이스가 조금 많았던 게 원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먼저 매뉴얼 리덕션 후에 일렉티브 OP 시행한 케이스입니다. 57살 환자분이시고 하루 동안 압도면 펜으로 내원하셨습니다. WBC 11,000이었고 CT상에 보시면 인카스레이션 된 허니아 소견 보이고 있고 패치된 인재크의 매뉴얼 리덕션 성공해서 일주일 후에 일렉티브 OP 시행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치 후에 리덕션된 케이스입니다. 66살 환자분이시고 2시간 동안 압도면 페인으로 내원하셨습니다. WBC 15,000이고 CT에 보시면 라지 허니아 세액의 스몰 바오리 인카스레이션 된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한자분 패치된 인을 3번이나 주고 1시간 이상 리덕션 시도했지만 페일에서 이머전시 OP 들어갔습니다. OP 필드 보시면 마치하고 나서 바로 리덕션된 소견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OP 중에 리덕션 한 케이스입니다. 66살의 남자 환자분이시고 하루 동안 압도면 페인으로 내원하셨습니다. WBC 12,000이고 CRP는 노말이었습니다. CT에도 보시면 허니아 세액 안에 이스케믹 체인지 있는 스몰 바올이 있고 바올이 되만 있는 소견이 있습니다. 제가 시행했던 케이스고 오픈으로 리스텐사인 OP 시행했고 보시면 허니아 세액 아래쪽에 이스케믹 체인지 있는 스몰 바올이 있고 C로자 인택돼서 리덕션하고 미치되고 OP 끝났으며 한자분 다음날 특별한 소견 없이 퇴원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몰 바올 리셉션 한 케이스입니다. 9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일주일 동안 압도면 페인으로 내원하셨습니다. 바딩이 있고 페르토니아 이리테이션 다인 있었던 환자분이시고 WBC 2400이 있고 CRP는 15였고 CT상에서 스몰 바올 딜라테이션 된 소견이 있습니다. 한자분 스몰 바올 포퍼레이션 가능성이 있어서 로비드 라인으로 스킨인 시전 넣어서 OP를 했고 보시면 스몰 바올에 포퍼레이션 관찰돼서 스몰 바올 리셉션 아라스머치 시행하고 올드 에이지고 제너럴 컨디션 포어에서 인터널링 슈트라이게이션 하고 OP 끝났으며 한자분 특이소견 없이 퇴원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압박해 있습니다. 82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일주일 동안 노지아 보미통으로 입원하셨습니다. 디멘치아 있고 해모 달래셔서 돌리시는 분이시고 WBC 14000, CRP 15였고 러니렌스 시티상에서 스몰 바올 딜라테이션 소견이 있습니다. 보시면 페모랄 링으로 이렇게 스몰 바올 허니에 제한된 소견이 있고 그레스프로 위쪽 바올을 잡아당겨서 지금 트랙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디스탈 쪽에 스몰 바올 버스 네크러시스 된 소견이 있고 보통 페모랄 허니와 같은 경우는 리덕션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혹보비 같은 걸로 메디얼 사이드에 인시전을 좀 넣어서 리덕션을 하면 조금 더 용이하게 리덕션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래쪽 바올을 당기고 바깥쪽에서 허니와 색을 컴프레션하면서 리덕션해서 지금 완전히 리덕션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스몰 바올이 완전히 네크러시스 되어 있고 다시 그레스프로 잡아서 바올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네크러시스 되어서 리섹션하고 아라스모시스를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뒤쪽 허니와 색에서 보시면 이렇게 더티한 플루이드가 나오는 양상 보이고 환자분 로우미드 라인에 스몰 스킨 인시전 넣어서 스몰 바올을 꺼집어내서 리섹션하고 아라스모시스 시행했고 보시면 다시 안쪽으로 집어넣고 지금 셀라인으로 이리게이션 해주고 있습니다. 환자분 메시는 되지 않았고 페모랄 링에 슈츠라이게이션 시행하고 페리토니엄 닫고 OP 끝난 케이스고 현재까지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환자분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이멀젠시에서 라파로소코피 허니와 서젤이는 다이렉트 비전으로 빗사라의 바이빌리티를 쉽게 관찰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바올 리섹션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아토레제니크한 그런 트라우마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멀젠시 인권을 허니와 서젤에서 라파로소코프 OP 특히 TAPP는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컨타미네이티드 더 디서지컬 빌드에서는 우선 언급으로 인터널 링을 슈츠라이게이션해주고 후에 세컨 스테이지로 메시리피하는 것을 고려해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연재는 안연재 선생님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고 강남 세브란스에서 임상 교수를 하셨습니다. 현재 2013년부터 안동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발표하실 내용은 펩틱 얼서 퍼퍼레이션에 대한 라파로소코픽 소질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동병원의 안연재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병원의 화단에 철축이 이쁘게 펴서 제가 지난주에 한 컷에 찍어봤습니다. 저는 오늘 펩틱 얼서 퍼퍼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펩틱 얼서 디지지는 인시던스는 한 1.5에서 3%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환자분들이 블리딩, 스트릭처, 이런 퍼퍼레이션 같은 컴플레이션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중 전체 환자의 한 2에서 14% 정도에서 퍼퍼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탈리티는 1.3%에서 한 20%까지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선 연자분께서 펜덱토미가 우리나라에서 한 7만 케이스에서 한 10만 케이스 정도 ELE 발생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렇게 통계를 한번 찾아봤더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병원에서 연간 한 2천 케이스에서 한 2,200 케이스 정도 위익 또는 12장 총공 당순분합술이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별로 보시면 상급종합병원 3차 병원에서 한 600 케이스 정도 그리고 2차 병원에서 한 1,200 케이스 넘게 이렇게 두 배 이상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2차 병원의 역할이 이런 걸로 보면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2019년부터 제가 그냥 통계를 뽑아 봤는데 한 달에 한 케이스, 두 케이스 정도 그렇게 많이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퍼레이션 사이트는 필러로스 주변 특히 듀오데눔의 퍼스트 포션의 약 90% 정도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스톱먹은 한 10% 정도 포스트리오볼에서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퍼레이션의 크기를 보면 듀오데눔 얼서 포퍼레이션이 5mm 이하로 비교적 작은 편이고요. 스톱먹은 듀오데눔 포퍼레이션보다 훨씬 조금 더 크기가 큰 경향이 있고 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캔서 리전과 좀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크기가 크다고 판 생각이 되시면 추후에라도 캔서에 대한 워크업은 꼭 추가로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시면 오픈 서저리와 락파라크스포픽 서저리를 비교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레이션 타임을 보면 물론 외국 논문이긴 한데 수술 시간이 거의 같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이 걸린다 이런 발표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서는 수술 시간이 오히려 더 적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간단한 케이스는 30분 정도면 끝내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벨을 열고 닫는데 시간을 좀 많이 소비를 해서 그런데 익숙한 분들이면 제 경험으로 봐도 오히려 시간이 더 적게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미니멀 림메시브 서저리의 장점은 물론 다 가지고 있고요. 리페어 테크닉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프라이머리 리페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오맨틈을 사용을 해서 플랩이나 태깅이나 플러깅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실 수 있고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선호나 개인적인 그런 숙련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프라이머리 리페어랑 오맨틈 팩신하게 같이 이렇게 한 번에 수처를 해서 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트록한 인서션 하는 사이트는 저도 이제 오픈을 생각을 해서 카메라 포트는 밀리쿠스 직상방에 버티컬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워킹포트 5mm 두 개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세 개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수술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어가면 대부분 어렵지 않게 이렇게 포퓰리션 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고요. 포퓰리션 사이트가 워낙 크기가 작고 그래서 그냥 프라이머리 리페어로 한 포인트에 이렇게 수처를 하고 수술을 끝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바이클을 썼는데 요즘에는 PDS를 제가 좀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이분은 지비스톤이 같이 발견이 돼서 보호자분께 설명하고 수술할 때 콜리스틱팀에 같이 시행을 했던 경우고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도 들어가서 바로 이제 포퓰리션 사이트를 발견을 했고요. 석션을 잘 해보면 구멍이 살짝 좀 더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기가 조금 크다고 생각해서 제가 두 포인트 이렇게 프라이머리 리페어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태깅해서 그냥 오멘틴 물 위에 살짝 이렇게 덮어줘서 고정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발 스테이니 주변으로 돼 있는 경우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사이트 크기가 약간 큰 편입니다. 이분도 프라이머리 리페어를 시행을 하고 이렇게 서지세를 넣고 이렇게 프리엄 글루어도 뿌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잘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대는 얼쏘 포퓰리션이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오멘틴이랑 프라이머리 리페어랑 같이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경우이고요. 나오면서 이렇게 오멘틴을 같이 뜨고 나서 타일을 할 때 같이 이렇게 하면 타일도 풀리지 않고 또 오멘틴 팩시도 되고 해서 좀 심적으로 좀 수술하고 나서 좀 안정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도 오멘틴 팩시를 하려고 했는데 오멘틴이 잘 끌려오지 않아서 약간 이렇게 프리하게 플랩을 만들어서 아까 수술을 했던 것처럼 오멘틴이랑 같이 해서 프라이머리 리페어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수술하고 이리게이션을 하고 드레인을 넣고 이렇게 수술을 종료를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제가 녹화를 거의 3년, 5년 전에 수술했던 영상이고요. 좀 최근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의뢰를 받고 좀 기다리는 와중에 계속 케이스가 없어서 마음을 졸였는데 지난주에 이제 환자 한 분이 와서 수술을 했던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49세 남자 환자하고 이틀 동안 앱터미널 피해를 주소로 응급실 내원했고요. 10년 전에 당뇨가 진단이 돼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거의 뭐 언컨트롤드 DM으로 지내고 있던 환자분이고 BUN 크리아틴이 응급실 내원했을 때 101에 크리아틴이 6.1이 넘는 상태였고 일렉트로 언밸런스도 있고요. 레티노패치도 3년 전부터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DMFG 심해서 지금 현재 오른쪽 바른 거 앰퓨테이션을 고려해야 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던 그런 환자분입니다. 응급실 내원했을 때 CT를 보시면 프레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리버부터 해서 양쪽 파라컬릭 거터를 따라서 펠빅 캐비티까지 아사히티스가 많이 차있는 그런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 영상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전체적으로 아사히티스가 많이 이렇게 보이고요. 리버 배드 주변으로 해서 과일 스테이닝이 된 영상은 보실 수 있습니다. 석션을 그냥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플리드도 되게 스틱하고 이래서 이리게이션 하는데도 약간 좀 힘들었고요. 이리게이션을 어느 정도 하니까 이렇게 푸드 머티리얼이 많이 보였습니다. 처음에 이 영상을 보고서는 아 이건 오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어느 정도 최대한 석션할 거는 석션을 하고 사이트를 봤더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포퓨레이션 사이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거할 거 제거하고 그 주위를 이리게이션을 한 뒤에 일단은 그래도 라파라스코피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벌써 주변으로도 월이 되게 약하고 염증도 심해 보여서 조심조심 또 포스티리오를 뜨지 않도록 그렇게 수처를 했고요. 수처를 한 번 하고 나면 시야가 좀 작아져서 우선은 한 번 수처를 할 때마다 메탈클립으로 고정을 시키면서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3포인트 정도 이렇게 수처를 하고 타일을 수처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오픈을 해야 되나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주위도 시큐하게 수처도 시큐하게 잘 된 것 같고 주위도 우선은 복관경으로 이리게이션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데 만큼 최대한 좀 해봤습니다. 평소에 제가 수술할 때는 많이 적게 하면 한 천 cc 정도 그렇게 이리게이션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해도 삼천 cc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펠비캐비티까지 이렇게 푸드머티렬에 침착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이분은 육천 cc 정도 제가 이리게이션을 했습니다. 최대한 제거를 하고 휘브린 글루를 뿌리고요. 드레인 넣고 수술을 종료를 했고요. 이분이 지난주에 수술해서 오늘이 POD 8일째인데 다이어트 POD 5일짜부터 시작하고 지금까지 특별한 외과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프로페치가 되게 심해서 내과랑 계속 공조를 해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펩트홀서 포프레이션도 충분히 라파라스코픽 서저리로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초보다 분들도 초보다 분들도 내가 좀 서툴지만 라파라스코픽 수처를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옆에 슈퍼바이저 선생님을 주시고 충분히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드 두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제가 오늘 제일 제 마음이 가는 슬라이드 두 장입니다. 저희 2차 병원 학교에서 위대장 내식원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2, 3년 동안 시행을 못했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료가 돼서 저희가 올 여름에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벌써 7차입니다. 그동안 진행이 되게 잘 되어 왔었는데 혹시 위대장 내식원을 꼭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꼭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위대장 내식원 아카데미 말고 저희가 또 다른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술을 비롯해서 내시경까지 외과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새로운 수술을 배우고 싶다 아니면 내가 수술 실력을 좀 더 늘리고 싶다 잘하시는 분들의 수술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내시경도 내가 하고 있는데 실력이 잘 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학교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맞춰와서 테이러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사진 찍어 놓으시고요. 안 되면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최병조 선생님입니다. 카톨릭 대학병원에서 펠로시업을 하셨고 미국 플로리다 템파 제너럴 하스피트에서 연수하셨습니다. 정남대학을 2001년 졸업하셨고 현재 대전 승모병원 콜로렉탈로 2012년부터 근무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머젠시 라파라스피 콜로렉탈 서절이 됐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이머젠시 라파라스피 콜로렉탈 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서론 조금 말씀드리고 문헌 말씀드리고 비디오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콜로렉 퍼포레이션에 단련된 문헌은 대부분이 이제 리병원과 다이버티큘라티스 관련된 것이 많아서 그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파라스피 콜로렉탈 서절이에 대한 장점은 많이 알려져 있고 앞선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펜디사이티스나 콜레시사이티스 어설포레이션에 대해서는 이미 베넉탈이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일렉티브 콜로렉탈 캔서에 대한 라파라스피 서절이도 이미 많은 문헌이 증명되고 있고 현재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머젠시 세팅에서는 이머젠시 상황 자체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라파라스피 콜로렉탈 서절이에 대한 것은 아직 클리어하게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문헌들을 보면 전문 지식과 리소스를 갖추고 환자 세렉션을 잘할 경우에는 라파라스피 서절이가 여러 가지 이머젠시 콜로렉탈 패슬로지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머젠시 콜로렉탈 패슬로지에는 제일 흔한 것이 옵스트럭션, 퍼포레이션, 콜라티스 브리딩 등이 있고 옵스트럭션 중에서는 캔서, 퍼포레이션 중에서는 다이버티큘라 디지지가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문헌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다이버티큘라 디지지여서 콜로스코피를 하다 터지든 다른 원인으로 터지든 퍼포레이션과 관련된 문헌은 다이버티큘라 디지지를 기준으로 생각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쪽 문헌들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CT와 메타아날라이시스만 최근에 발표된 걸로 말씀드리고 컨센서스 자체는 2012년에 EAES에서는 페칼 페리토나이티스의 힌키4에서는 힌키4 또는 플루언트 페리토나이티스 힌키3에서 라파로스콥이 시행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제네럴 컨디션이나 오퍼레이터의 스킬을 잘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2014년 인터내셔널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리뷰에서도 라파로스콥이 라비지 정도는 캔서3의 힌키3 플루언트 페리토나이티스에서 시행될 수 있겠다. 그리고 헤모다이너릭하게 스테이블한 경우에는 라파로스콥이 리섹션이 시행될 수 있겠다고 에비던스 강도는 낮지만 컨센서스가 잡힌 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문헌은 이후에 나온 RCT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랜덤 컨디션 트라이얼은 힌키3 즉, 피컬 베이토나이티스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3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딜라엘라 트라이어에서는 라비지한 경우가 오픈보다 더 예우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인형 팔로업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로 더 좋은 옵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레이디스 트라이얼 같은 경우는 모비디티가 라비지 그룹에서 더 높아서 낮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칸디브 트라이얼에서도 라비지 그룹은 리오피레이션이 높고 높아서 더 우월한지 모르겠다. 2년, 1년 팔로업 한 스터디 그리고 5년 팔로업 한 팔로업 스터디 결과에서도 라비지만 한 그룹은 오픈 그룹보다 리오피레이션 뿐만 아니라 결국 리커런스 레이도 높아서 다 결국은 시그몰드 리섹션으로 가는 경우가 더 높았기 때문에 추천할지 모르겠다라고 변론을 내었었습니다. 다음은 라비지가 아니라 라빠로스코비 콜론 리섹션을 한 그룹과 오픈 리섹션이라는 그룹인데 이 경우에는 피칼 페리토나이티스이기 때문에 랜덤 맨 컨트롤 트라이얼을 당연히 시행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포함된 메타아날라이시스 음문들은 4개의 넌 랜덤하이즈 프로스펙티브 스터디와 나머지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라빠로스코비 리섹션과 오픈 리섹션을 비교했고요. 여기서 모탈리티 등은 차이가 없지만 포스토피 컴플리케이션 레이트가 있어서 라빠로스코비 콜렉토미의 경우가 더 예우가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컨더리 아웃컴을 보는 연구에서 라빠로스코프를 시행했을 때 리버살레이시도 좀 더 높았다고 높은 결과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라빠로스코픽 시행홀 리섹션이 더 통계적인 의미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2020년에 나온 메타아날라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라빠로스코픽 리섹션뿐만 아니라 라비지까지 다 포함된 연구였고요. 그래서 이 3개의 RCT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 3개의 RCT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키 3스테이지에 나왔던 트라이어들이고 나머지는 다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볼 것은 서브르 아날라이시스 중에서 라빠리 섹션 그룹과 오픈리 섹션 그룹에 대한 결과이고요. 결과에서 보시면 모비디티의 경우에 그 전 메타아날라이시스에서 마찬가지로 라빠리 섹션 그룹이 오픈리 섹션 그룹보다 라빠로스코픽 하트만 프로세저의 경우에 라빠로스코픽 리버살이 더 용이하다는 결과가 있었고 또 흰키 3,4 다이버트 그라이티스에서 하트만 프로세저가 더 리버살 레이스를 더 높인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 기관은 싱글 포트를 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기관은 2018년도에 퍼포레이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머전시 세팅 상황에서 싱글 포트 라파스토피 콜렉토미에 대한 연구 스터디를 진행한 바가 있고 예상하셨겠지만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비디오 동영상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바이탈이 좀 안정되고 페리토나이티스가 피칼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한쪽에 국한돼서 있을 경우에는 파트만 프로세저 자체가 디지털, 프락시말, 콜론, 리섹션을 하고 그 세그멘트만 제거하고 스토마를 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프로세저는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고 저는 이제 스피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꺼지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꺼지로 이렇게 스피리지도 막고 공간도 확보한 다음에 이 세그멘트를 잘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캔서 말리그너시 리전이 아니기 때문에 메센테리를 좀 박리를 하고요. 자, 아시는 것처럼 다이버티라이티스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라이트 콜론에 많지만 라이트 콜론, 다이버티라이티스는 메디칼 디지지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퍼포레이션이나 컴플리케이션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시그모미드 콜론이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컨타미네이션도 이쪽에 국한대응이 많아서 한번 시행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부터 비슷한 동영상이라서 좀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퍼포레이션으로 인한 메소콜론에도 컨타미네이는 심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메이저 베스를 붙여서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메소콜론의 다이섹션 범위가 넓었습니다. 순서는 프락시멀 리섹션을 할 자리를 찾아서 방리를 한 후에 프락시멀 리섹션을 하고요. 쭉 메소콜론을 쳐나가고요. 이렇게 분리가 되면 디지털 리섹션을 위해서 클리어한 티슈들을 확인해가면서 메소콜론을 다이섹션하고 자르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중간에 똥이 좀 많이 새 있어서 랍베게 똥을 이렇게 담은 상태가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저는 싱글포트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배꼽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RLQ로 엔드 스토마를 뽑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뽑을 자리를 만들고 드레인을 넣고 다음 케이스는 미리 스토마를 뽑을 자리에 RLQ 에어리어에 싱글포트를 넣은 다음에 거기로 수술을 하고 그 자리로 엔드 스토마를 뽑은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아까보다는 퀵갈 컨타미니션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수술 시간도 좀 비교적 짧게 걸렸고요. 원인은 퍼퍼레이션된 부분에 똥이 꽉 막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거즈를 많이 사용해서 시야도 확보하고 스플리지도 막고요. 프록시마 리섹션을 위해서 박리를 시행합니다. 오른쪽에는 내추럴 어디션이 있어서 박리를 시행하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프록시마 리섹션의 자리가 확보가 되면 GIA로 프록시마 리섹션을 하고 입안자 같은 경우는 메소콜론이 너무 꼬여 있어서 디지털 리섹션을 그 다음에 시행하기 위해서 박리를 했고 도중에 이렇게 스플리지가 있으면 계속 석션을 해서 컨타미니션을 최소화합니다. 안쪽 깨끗한 디지털 콜론이 확인이 되면 GIA로 디지털 리섹션을 합니다. 양쪽을 잘랐기 때문에 깨끗한 메센테리를 쭉 쳐나가서 어펙티드 콜론을 제거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속 보여드리는 것은 잘못되면 이게 피가 날 수 있는데 피가 아무리 이렇게 지져도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스테이플 라인에 리가셔가 물려서 그런데요 일단 어느 정도만 지열시킨 다음에 거기는 가위로 자르고 그 다음에 다시 리가셔로 지열을 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플 라인 때문에 지저지지 않아서 이렇게 자르고 나면 세그멘트가 완전히 떨어지고 역시 라패벳을 통해서 제거하고 그 이후에는 이리 개선을 충분히 마치고 이 부분을 그대로 빼서 엔드스토마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버전시 상황은 아니지만 이 환자를 리버살한 수술을 동영상을 시간이 되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엔드콜로스토미를 테이크다운해서 거기에다가 엔비를 넣고 집어넣은 다음에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보였던 환자고 이 리버살한 수술이고요. 이렇게 이 정도의 어디점만 있어서 스템프 라이섹션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기존에 이렇게 해놓은 상태로 테이크단을 했기 때문에 거리가 닿는지 확인을 하고요. 조금 더 끌어내려서 길이를 확보하고요. 적당한 거리를 재서 디지털 리스크션을 하고 나눠스토미에 수술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 이미디어 포스트오프 사진으로는 이렇게 있었고 외래에서 찍은 사진으로는 하트만 하고 리버살했지만 상처는 여기밖에 없는 환자입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나오는 스터디를 보면 이머전시 콜론 리스크션은 되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중에서 잘 셀렉션만 하면 라파로스코 리스크션이 더 추천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징글포트와 같은 미니멀 인베이트 어프로치도 충분히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연재를 소개하겠습니다. EGSM입니다. 경북대학교를 2007년 졸업하시고 경북대학에서 콜렉타 클리니컬 펠로를 했습니다. 현재 2018년부터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콜렉타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인테스트런 업스트럭션에서 이머전시 라파로스코픽 서저리에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대구 파티마 병원에 근무하는 이이제입니다. 인테스트널 업스트럭션은 어떤 메커니컬한 코지에 의해서 인테스트널 플로우에 방해를 받고 업스트럭션을 이어진 경우를 말하고 다양한 클리니컬 프리젠테이션을 보이고 피지컬 리그잼에서도 전형적인 디스텐션으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이미지와 시티 이미지로 원인을 간별하고 치료의 플랜을 짜게 됩니다. 문원을 보면 75%의 환자에 있어서는 수술하지 않고 컨절버티브로 치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5%의 환자는 결국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게 되는 원인으로 이스케미아나 페리토나이티스, 업도미널 셉시스 같은 것들이 의심될 때 수술이 필요하고 특히 시티상에서 클로즈드 업스트럭션을 보이는 경우에 이스케미아나 페리토나이티스로 진행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개복 방법과 복관경 방법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복관경으로 시도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오픈 컨버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왔었던 업스트럭션 환자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49세고 어브롭 톤셋에 업도미널 페인으로 오셨고 이전에 수술 과거력이 없었는데 시티를 찍어보니까 페리토나이티의 클로즈드 룹 스몰 바브 업스트럭션을 보이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안테리어 페리토나이티스와 페리토나이티의 페리토나이티 페리토나이티 밴드 포메이션을 보이고 그 뒤에 스몰 바울이 끼어 있는 그런 양상이어서 이런 경우는 밴드만 따주면 보통 쉽게 수술이 끝나고 추가적인 바울 절제도 필요 없이 수술이 종료되었던 환자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여자 77세고 이전 50년 전에 페리토나이티스에 의한 페리토나이티스로 파라미디안 인시전이 있던 환자였고 CT상에 RUQ 에어리어에 클로즈드 룹 업스트럭션을 보이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는 수술 들어가보니까 RUQ 에어리어에 전반적으로 스몰볼 전체가 심한 딜라테이션을 보이고 있었으며 RUQ 에어리어에 초세그먼트하게 바울 이스케미아와 컨제스천이 의심되고 주변에 블러디아사이티스가 동반된 양상이었고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주변 오멘텀과도 어드이전이 심하게 보이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바울 인저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꺼즈를 이용해서 트랙션 하면서 이전 수술 인시전과 붙어있던 오멘텀부터 먼저 라이시스 해주고 고 오멘텀과 T콜론을 들어 올려서 라이트라테랄 사이드에 파샬 오멘텍토미를 하면서 수술 부위로 접근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처음에 트랙션했던 꺼즈가 보이고 컨제스천된 스몰바울로 점점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것이 스트랭귤레이션 의심되는 스몰바울이고 이렇게 밴드 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오멘텀을 따주고 나면 클로즈드룹을 형성하고 있던 스몰바울이 스몰바울을 트레이싱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어드이전은 없었지만 클로즈드룹을 형성하고 있던 스몰바울에 이스케미아가 의심되는 부분이 포카락에 있어서 배꼽 주변으로 미니 라파로토미를 해서 스몰바울 리섹션을 하게 됐습니다. 아너스토머시스 후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오멘텀 밴드를 이루고 있던 오멘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주고 이리게이션을 해주고 이제 수술을 마치게 된 경우이고요. 나가기 전에 아너스토머시스가 괜찮은지 복관경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렇게 수술을 종료했습니다. 복관경 수술에 대한 베네피트와 컨선이 있는데 온도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 후에 재발생할 수 있는 어디션이나 환자가 느끼는 페인 그런 게 적을지 회복이 빠를지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지만 수술 필드가 충분히 익스포저 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을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술 중에 이아트로제닉 바울 인저리가 있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2018년에 나왔던 스몰 바울 옵스트럭션에 대해서 오픈과 라파로를 비교했던 메타아날레시스 논문이고 연구 목적에 포함됐던 만족하는 18개 논문을 비교했는데 오픈과 라파로 그룹을 비교해보니까 처음부터 조금 ASA 스코어에서부터 ASA 스코어가 오픈 그룹이 좀 더 높다든지 기본적인 캐릭트리스틱스가 조금 달랐습니다. 스몰 바울을 절제해야 했던 경우도 오픈이 좀 더 높았고 블러드로스도 많았습니다. 전체적인 모비디티 수술 후 모비디티와 개별적인 컴플리케이션도 오픈 그룹이 조금 더 높았고 블리딩과 리오버레이션 모탈리티도 오픈 그룹이 높았습니다. 오드레이셔로 봤을 때도 포스트 오브 모비디티가 오픈 그룹이 높고 모탈리티도 높다고 발표했고 호스피탈 스테이가 복관경 그룹이 짧았고 수술 시간도 조금 더 짧았고 하지만 음식을 먹거나 바울 무브먼트가 돌아오는 것은 통계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이렇게 결론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환자가 왜 오픈이나 복관경을 해야 됐는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런 위험들이 다르고 이런 셀렉션 바이어스를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저자들은 RCT가 RCT로 한 번 더 검증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했었고 2019년에 란셋에 실렸던 인터내셔널 랜덤마이지드 오픈라벨 트라이얼이고 스몰바우 로스석션으로 수술했던 566명 중에 익스클로전하고 각각 49명, 51명이 오픈과 라파로 나눠져서 연구했었고 클레비안 딘도 그레이드로 컴플리케이션을 비교했는데 포스톤 모비디티가 오픈 그룹에서 전체적인 컴플리케이션 발생 빈도는 조금 높았지만 클레비안 딘도 그레이드 세부적으로 보면 컴플리케이션 자체 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었고 재범기간은 복광경에서 낮았고 바울 펑션 돌아오는 것도 빨랐고 하지만 먹는 시기를 시작하게 되는 시기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계복군에서만 에피듈럴 카테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고 병가를 사용했던 환자들을 보면 복광경으로 수술했던 환자들은 12일 개복했던 환자들은 24일 정도의 병가를 사용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로 봤을 때도 3,4일째 복광경군이 오픈군에 비해서 훨씬 더 통증에 대해서 낮은 것으로 그렇게 결론 짓고 있었습니다 복광경 수술하다가 오픈컨벌전 하게 되는 주요 이유로는 댄스 어드이전이나 바울의 바이아빌리티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이스키미나 바울 인저리가 있을 때 오픈컨벌전의 비율이 높았고 복광경으로 접근하면서 제일 걱정스러운 건 이아트로제닉 바울 인저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복광경으로 진행하다가 인저리를 입으면 오픈컨벌전 할 것이냐 인저리 전에 오픈컨벌전 할 것이냐라는 이슈가 있고 저자들은 복광경으로 진행하다가 오픈컨벌전 하는 것이 복광경 수술의 실패라고 봐서는 안 되고 다른 논문에서는 오픈으로 수술하고 바울 인저리가 없는 것이 복광경으로 진행하다가 바울 인저리 받는 것에 비해서 훨씬 낫다 바울 인저리는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몰알 옵스트럭션 환자들을 복광경으로 접근할 때 셀렉션 크라이테리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스트랭귤레이션이나 퍼포레이션의 위험이 적을 때 싱글이나 로우 넘버의 어데이션이 있을 때 디스텐전이 시비하지 않을 때 이럴 때 복광경을 먼저 고려해야 되고 몇 가지 테크니컬 컨시드레이션을 이제 레커멘트하고 있었는데 적정한 자세를 취하고 3포트를 쓰고 30도 스콥을 쓰는데 배꼽의 포트는 옵스트럭션에 있어서는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포트를 LGQ에 뚫고 트라이앵글 쉐이브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레커멘트하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IC벨브로부터 트라이체 리가멘트를 향해서 트레이싱하면서 스몰바울을 살피고 혹시 나중에 바울 리섹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트로카 포트를 익스텐션해서 미니 라파로터미로 컨버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스몰바울 옵스트럭션 환자에 있어서 오픈에 비해서 라파로스코픽 어데줄라이시스가 조금 더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었고 인테스트널 옵스트럭션 환자에 있어서도 셀렉티드한 페이션트에 있어서 라파로스코픽 서저리가 퍼스트 초이스 스트리티지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